안녕하세요 귀여워 내려갈 때마다 전어른 눈을 뚫렸다고 아악! 눈이 땡아있다! 손으로 쏘더라! 신나, 눈아 깨줄게 심 깨주려고 어? 안녕 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인사를 안 받아주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기준씨 집이에요? 네 아 그럼 간단하게 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소개요? 네 권기동이고요 네 나이는 31살이고요 네 키는 171이고요 네 네 유튜브하고 있고 회사도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뭐 술집도 하나 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솔로 남자입니다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도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온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네네네 사실 제가 핵도그라는 컨텐츠를 다 봤는데 네 보통 보면 다 비즈니스로 이제 여성분들을 만나시더라고요 아 그쵸 아 여태까지 수많은 썸녀가 있었죠 썸녀분들도 있고 뭐 근데 다 비즈니스 이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은 진짜 기준씨의 여자친구를 한번 찾아줘 보자 아 네 그럼 비즈니스를 다 빼요? 네? 다 빼요? 아 네네 그니까 리얼로 리얼로 진짜 리얼로 오케이 오케이 비즈니스 빼고 그것 때문에 또 제가 왔지 않습니까 사실 리얼로 하기 위해서 네 진짜 소개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마음을 진정성 있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11시 반까지 지금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네 네 네 준비가 아직 한개도 안 돼 있네요 지금 10시 50분인데 10시 50분인데 왜 지금 이렇게 준비가 그거 막말로 10분이면 다 끝나요 아 네 양치를 너무 이렇게 빡빡 닦으면 안 좋다는데 아 오늘 키스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럴 생각도 있고 저거 샤워해야 되겠는데요? 네? 샤워해야 되는데 네 리얼로 하시기로 하잖아요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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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오랜만에 진짜 생계생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 마음이 어떠신지 좀 해보면요 아 오줌을 진짜 사시는 거 같은데요? 진짜 설레고 뭐라고요? 진짜 설레요 네 몸 좀 좋죠 근데 죄송한데 빨리 좀 주무셔야 되는 얘기에요 오늘 뭐 저도 기준씨 이어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네 아 그럼 식용 좀 써야 되겠네요 이건 뭔가요? 향수 도쏜 어 딥디크 딥디크 네 또 좋은 거 뿌리시네요 여자만날 때 근데 오늘 이것도 아 이거 시에 네 여자만날때 이게 필수에요 이게 1번이에요 롤락스 아 롤렉스에요? 네 알죠 롤렉스는 또 시간 안 맞추고 차야 되는 거 어 지금 5시로 맞춰져 있거든요 롤렉스는 항상 시간이 다 달라요 아 롤렉스는 시간을 안 맞춰요 네 오늘 이제 패션이 완성인가요? 네 전 가방에 뭐가 많이 묻었는데 이건 그냥 도시남자의 상징? 오늘 사실 네 제가 봤을 때는 기준씨가 그래도 여성분들을 대하는 센스도 있으시고 네 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영상의 주제는 찐따남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남자 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네 저 새끼가 왜 인기 있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여자들이 왜 좋아하는 거야 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좋아하나요 여자분들이? 약간 또 뭐 좋아하나요? 연말 1분 다 수나봐 이제 만나기 얼마 시간이 안 남았는데 마음이 어떤가요? 기대 존나 돼요 긴장은 안돼요? 긴장은 별로 안되고 진짜 긴장이 안돼요? 네 이뻤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 여기 오신데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네 잠시만요 아 이러면 또 기싸움에서 밀린거거든요 먼저 오면 네 아 이게 아닌데 아 여기 안쪽 들어가셨나봐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아 네네 짐 데려갈게요 아 저기 계시나봐 아 저기 있나보다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있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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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계셨구나 가면 되나요? 네 일단 가면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진이라고 해요 너무 가깝네 성은? 다가진입니다 다가진? 아 다가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지금 57분이라서 네 KTX 저거 부산 저거 맞나? 네 저거에요 저거 그러면 도시락 하나만 사갈까요? 아 네 식당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다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바로 돼요? 네 밑에 있는거 다 나와요 밑에 있는거? 네 대왕유부초밥 4개짜리 요거랑요 스시랑요 스시 2개 연어 샐러드 2개 대왕유부초밥 하나 더 요렇게 해주세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사시는거에요? 아주 그냥 좀 게시까라서 네 6개 6개 도착 네 지금 늦을거 같아서 빠르게 가야될거 같아요 네 기차가 네 일어나 놓지 말래 에게도 얼른 오세요 진짜 덥다 진짜 덥죠? 너무 덥네? 아우 진짜 벗어야 되겠다 저 여기 기무여가지고 앞에 어 아 진짜 덥다 진짜 덥죠? 너무 덥네? 아우 진짜 벗어야 되겠다 저 여기 기무여가지고 앞에 어 인사도 제대로 어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기동옥이구요 31살입니다 31살이요? 저는 박사진이구요 네 29살이요 오 고맙다 못난 2살 차이네 2살 차이네 아 저 눈을 못 쳐 어디다 눈을 대야될지 몰라 아 죄송해요 더워가지고 아 너무 다 놓을까요 그냥 아 예 편하게겠어 편하게겠어 아 좀 주세요 네 일부러 대왕으로 샀어요 아 입 크신가 확인해 보려고 아 아 웬만한 건 다 넣어요? 어 웬만한 건 저는 웬만하지가 않아가지고 꼭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작더라 어 여기 공개적인 일이라서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그런 얘기 하실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지금 아진님 오셨잖아요 네 네 어떻게 좀 어떤가요 오늘 두 분 가실 곳이 군월드라고 이제 테마파크공원이거든요 네 거기서 데이트하시고 저녁에는 되게 좋은 호텔이 준비되어 있는 수영장도 있고 네네 네 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좋은 아저씨 음 진짜 안돼요 이건 제꺼라서 진짜 안돼요 장난치 crave게 아니라 진짜 안돼요 또 50채 더 이상은 안돼요 처음부터 거의 다 틀린 거예요. 빨리 빨리 들어야지, 들어야지. 똘만이 하나 앞에다가 대기 시켜가서. 대구 똘만이. 네, 대구 똘만인데. 대구 웨이컴! 웨이컴 똘만 형! 안녕하십니까, 재수 씨. 아, 예.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재수 씨. 재수 씨, 재수 씨. 재수 씨, 재수 씨. 앉고 가시죠, 오늘 또 VRT로. 아, 예. 이거 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름도 또, 우리 대표님이 또 이런 거 또. 나랑 또 친한 대표님이고. 네, 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조조칼국수를 운영하고 있는 만 35세, 연매출 120억. 조조칼국수 사장, 조조영입니다. 아, 똘만이. 네. 그냥 수상국인. 아, 수상국인. 내 입장에서는 그냥 작게 장사하고 있는. 그렇죠, 우리 또. 구멍가게 하고 있는 이제 형이라서. 아. 오늘 픽업 좀 나오라고 내가 얘기해놨지, 미리. 매출이 120억인데, 똘만이네. 아이, 그 정도는 뭐. 어어, 10,200억도 아니고. 진짜 큰일이 나지? 엄청 빨리 뛰어가시네. 왜 지금 고장이 나있지? 형결이 잘 됐는데? 대표님! 아 콘셉트 좀 잡으려니까 죄송합니다 차가 좀 뒤집어가지고 승려가 이렇게 다리 이렇게 타면 좀 그러니까 그 정도 배려는 해야지 난 또 자신 있으니까 지금 두 분은 아직 말 안 넣으신 거예요? 네 저희는 좀 친해지려면 이제 말을 넣어도 될 거 같은데 오빠 넣으세요 말 그래? 손 잡을래? 어 아니 혹시 팔이 잡고 가슴에 닿는데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넌 느끼고 있었구나 응 자연스럽게 갖다 대던데 일부러 갖다 댄 게 아니고 차가 문제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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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왜 이러는 거야 우리 되게 잘하시네 넌 놓지 않으면 안 될까? 난 놓을게 응 저는 안 놓을게요 어 나 그게 좋아 기준씨가 되게 리드를 잘 하시네요 말도 되게 편하게 놓으시고 네 저는 약간 뭐랄까 S예요 넌 뭐야? 나 M M이야? 응 대문자야 아님 소문자야 난 대문자 S인데 아니 MBTI S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M은 뭐예요? 기준님에 여자 이상형이 있나요? 저는 몸매를 좀 보는 거 같아요 아 몸매 얼굴보다는 아지님은요? 저도 몸매를 좀 보는 거 같아요 얼굴 보다는 어떤 몸매를 좋아하는데? 뭐 묵직하고 든든하고 어 그런 거 좋아해요 그 남자 볼 때 포X만 봐? 아니 어깨가 그 얘기잖아 어깨가요 그리고 말 잘하는 남자도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 네 그니까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루하지 않는 그 정도면 지금 이제 프로포즈 하는 거 아닙니까? 하하하하 오늘 사귀자 뭐 이런 정도잖아 피지컬 좋고 아 너무 매력이 없네 잘생겼고 바로 빠져버리면 나는 또 바로 빠져버리면 매력이 없다고요? 약간 볼른데 아 나한테 관심 하나도 없는 여자가 좋아 아 전 여자친구도 약간 오빠한테 관심 없는 스타일 진짜 관심 하나도 없었어 음 음 왜 너 나한테 관심 있어? 아니 없어 없어 근데 이런 가짜는 싫어 뭐가 뭐가 가짜야 진짜 관심이 없어서 맞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대표님 네 재우씨 감사합니다 오 좋다 어 뭐야 왜 더블이야 왜 더블이야 왜 더블이야 오늘 못 꺼질 것 아니야? 나 너 진짜 오빠 주소파 나 여기야? 어 나 강진한 애야 미안한데 나 여기 진짜 어려워? 아니 너무 잘 돼있다 좋다 사진 하나 찍어줄까? 응 나 진짜 사진 잘 찍거든 진짜로? 내가 한번 디렉션을 한번 줘볼게 오케이 줘봐 앉아 어 앉아봐 자 어 약간 일본 호텔 온 것 같아 지금 여기 살짝 내려 한쪽 팔을 살짝 내려 아니아니 옷을 내리려고 살짝 오케이 그렇지 좀만 더 내릴까? 아니아니 너무 내렸고 어 좋아 이거야 좋아 이렇게 몸을 숙여 상체를 앞으로 숙여 못됐다 나왔어 미안한데 나왔어 그냥 지금 밑에 올려도 된다 됐다 오오 제꺼 보여 그지? 지냈다 맘에 들어 안좋아 뭔데? 있어 올릴거지? 어 올릴게 올릴게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네 같은 거 한번 받으시거든요 두 번 받으시고 또 재밌게 데이트 하신다고 아 좋아요 좋아요 네 받으셨나요? 어 우리 먼저 수능 안내사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얼마나 올라가요? 15분 정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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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밑에 있는 게 루지래요 지금 밑에 있는 게 이게 네 루지 트랙입니다 네 좋아요 무서워서 지금 무서워요?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요 뭐라고요? 무서워해요 두 분 다 루지 타보셨나요? 안 타봤어요 안 타봤지롱 타봤어? 그래도 너보다 잘 탈 듯다 수근 또 짜증나게 하네 또 짜증나게 하네 오빠 내가 먼저 출발하게 해주는 거다 아 가 나 가? 어 가도 돼? 어 간다 아니 안돼 간다 뒤에 도착한다 다 왔다 바로 뒤에 나 있다 바로 뒤에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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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또 들어가 어 아 으하 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적겠다 뒤에서 소리 너무 모으세요 진짜 무서워 아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쿵파크 브런치 카페거든요 브런치 카페에 두 분 또 드실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 좀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진짜요 저 사진 찍어줘 오빠 잘 찍을 수 있지? 오빠 표정 웃으면서 해 ㅋㅋㅋㅋㅋ 잠깐만 찍어줄게 양쪽 다 내리자 이번에는 아 이거 양쪽 다 내려? 알았어 그렇지 그렇지 어깨 살짝 이렇게 들어 ㅋㅋㅋㅋㅋ 가득취면 많이 오는곳 아니냐고 어 오케이 좋아 좋아 뒤로 한번 싹 돌아 어 좀 잘 찍었어? 아 진짜로? 그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어 진짜 못생겼어 야, 우리 소개팅이라니까. 알았어. 소개팅이라니까. 오빠 지금 약속도 안 왔어. 두 분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반말하고 계시네요.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아, 좋다. 그렇게 좋네. 어, 진짜 좋다. 우주 씨는 지금 이렇게 여성분 만나실 때 지금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원래 보는 성격인 건가요? 어, 너무 편해진 것 같긴 해요. 진짜 원래 이렇게 안 왔는데. 지금 근데 아저씨는 그 영상에서 보던 두 분 씨 보다가 실제로 또 이렇게 같이 좀 대본이 어떤가요? 아니, 저도 이렇게 편할 줄 몰랐는데 근데 저는 약간 연예 스타일이 이런 걸 좋아해요. 네. 이런데 가끔 가끔 보이는 반전 매력을 느끼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편한데. 브런치 먼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뭐야. 맛있어. 고마워. 조토 같대, 조토 같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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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내가 별로 못 하나 찾았으면 좋겠어. 두 분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왔을 때. 네. 네가 딱 봐도 편하고 재밌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뒤국소. 그렇지? 응. 내가 딱 드릅해서 근데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더 이상 나 드림 안 좋아. 너 진짜로? 그냥 좀 스위트한 척 하고 연병 떨다가 집에 가. 근데 받아주면 신나지? 신나, 신나, 깨줄게. 근데 오늘 사실 저녁 때 서로 편지도 쓰고 서로의 마음을 OX로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에 서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근데 진짜 진지하게 또 서로... 아, 당연하죠. 그렇지. 주동식으로 OX 하셔야 됩니다. 나도 진짜 진짜로 하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오빠가 O 하고 나랑 O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가족 연락해야지. 연락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잘 되고 안 되고 이제 뭐... 뭐 모르는 거지만. 일단 연락을 해야지. 아깨를 무면서 먹어야 되는데. 나 하나 더 해줘? 응. 괜찮겠어? 아이, 나 또 송도욕 있어. 어? 나 송도욕 있어. 괜찮겠냐고, 그니까. 아우, 송도욕. 이거는 손키죽이야. 자신 있어, 손키죽? 딱 벌써! 그림이 벌써 딱 맞잖아.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햄버거 맞아. 존나 못해. 에하! 존나 못해? 와ogb. 맞아, 존나 못해. 존나 못해. 야가 쪼내 참가워. 아وا우. 아우 족팩 양아치 족팩 이바이브로 할거야 그러면 아 근데 아니 이런 느낌으로 할거냐고 어 너무 오빠 입술 색깔 뭐야? 이게 뭐야? 가만히 있어야 되네 오빠 움직이지 마세요 아니 사실 이거 움직이면 안돼 너 봐 일단 포즈 한번 해보자 포즈 한번 해보자 웃어보자 할래? 좋았어? 응? 좋았어 아 잠깐 쉬신거에요? 네 어 아 하피타임 하피타임 잠깐 보냈어요 피고리 이 물이 제가 설명해드릴까요? 네 나 어디에서 쉬었는지 각자 자리로 가는거야? 풍경이 꽂혀있는거 보이죠?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개집에서 주무시는거에요? 저희 가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뭔가 아아 아직까지 그정도 친한건 아니다? 그정도가 아니에요 아 아 아 칼리바를 하나 사고싶다 우리 아빠가 카니발 사달라던데 풀옵션으로 풀옵션으로? 풀옵션으로? 응 장인어른이? 응 장인 아진님은 그 술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데 평균 한병? 양주 말씀하시는거죠? 아니요 아니요 소주요 기동씨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 예쁜 여자랑 먹으면 열병 양주든 그냥 소주든 그냥 우리든 그냥 열병 다 먹구요 오늘 열병 못 먹으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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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에 강아지 침대에서 주무시는거에요? 하하하하 일단 한번 잘 얘기 한번 해봐야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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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 오늘 그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있었던 시간이 한 여덟시간? 오늘 거의 풀로 붙어있었어요 네 걸을때 손잡고 걸으셔도 잘 서러울거 같은데 손은 확실하게 지키시네요 하하하하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앉아보시는거 보면 하하하하 들어오는 순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무서워서 하하하하 침대를 갈 수가 없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자고 일어나서 하는 말 옆에서 자지 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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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보시면 아지님은 플로팅을 잘하시는거 같아요 이렇게 팔을 만진다거나 가까이 간다던가 하하하하 가만 cost 그런데 저ospекс Hertz 치고 sun 하하하하 이거 웃음 하하하하 이렇게 하하하 페이지인지도 몰라 왜 말을 안하고 진짜요 언제 말하고 왔어요?? 오줌 싸는걸 보지 않습니까? 리얼이잖아요 아 오줌 나와 8시간 9시간 동안 오줌 싸면서 물어본다고요 데이트를 8시간 가까이 해봤는데 어떠신지 일단 재미있어요 확실히 저랑 코드가 좀 되게 잘 맞아요 맞아요 그런거 같아요 제가 개소리해도 보통 뭐 제가 왜 개소리해 이러는데 같이 개소리를 해버리니까 재밌어요 뭐 좀 괜찮은거 같은데요 일단 술 먹으면서가 전 중요하거든요 뭐 그러면? 술 먹으면서가 중요해요 삼겹살 좋아하나요? 네 너무 좋아해요 네 저는 제가 삼겹살이라서 오빠 소 좋아해 돼지 좋아해 돼지 나도 나 무조건 돼지 나도 김치찌개 참치 돼지 하나 둘 셋 돼지 아 좀 뭐 아니구나 짬뽕 짜장 하나 둘 셋 탕수육 탕수육 바나나 하나 둘 셋 네? 바나나야? 내가 또 고기 진짜 기가 막혀 굽거든 아 너무 좋아 나 고기 부심했는데 진짜 개좋아 병신같아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해도 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소주 없어 소주 소주 없어 소주 소주 잘 굽는 거 맛있어? 응 대덕아 뭐라고? 그냥 끝나드릴까요? 어 그래 손 좀 줘봐라 그래 뭐 어쩌라고 아가리또 고자 해봅시다 아가리또 고자 해봅시다 아가리또 주사야 아 진짜 어 기둥님은 이번 리얼 연애 컨텐츠는 처음이잖아요 진짜 저 진짜 진심으로 임하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 뭔가 비즈니스 내가 불량을 뽑아야 된다 하고 개소리하고 막 되도 안내는 막 스윗한 척하고 막 주접을 떨었는데 그런 거 안하고 진짜 평소에 제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져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음 좀 더 편한 것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재밌어요 저는 아 취해 안 취하자는 거 아니니 들어가자 뭐라구? 들어가자 술은 남기는 거 아니래 어 먹고 들어갈까? 네 짜증나 기둥씨는 내일 다른 스케줄은 없는 거예요? 내일 존나 많아요 미안하지만 보통 스케줄이 있어도 이렇게 술 드시는 거예요 잘 안 먹어요 음 음 저 진짜 무의미한 술자리라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어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드시는 건 의미가 있다는 거네요 오늘은 진짜 유의미한 술자리인 거죠 음 연예인편이 존나도 좋네 이렇게 이렇게 텐션이 좋은데 이렇게 텐션이 좋은데 무 무 하하하하 아니 손 손목 안 아파 하하하하 손목 안 아파? 아이씨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너 재밌게 해주려고 진짜 고마워 어 이게 손이 안 잡히네 잡혀 잡혀 어 그래 니 뱃살도 같이 잡혀 사람들이 우리 둘 다 많이 취하는 줄 알겠다 지금 그니까 이틀이 아침부터요? 아침부터 술 엄청 먹는 거 아니에요 기둥씨 집에서부터요 아 그래요? 취한 거 같았어요 아까부터? 네 집에 술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출발 나 술 좋아해 근데 뭐 제일 좋아해?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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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뭐 좋아해? 하나 둘 셋 하면 말하기 이거 맞으면 진짜 우린 진짜 진짜 존나의 뽀빵만 해야 돼 진짜 맞으면 오케이? 차미술 뭐 처음처럼 뭐 다 있잖아요 네 갈게요 소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술 제 뽀빵만 해야 돼 많죠 하나 둘 셋 새로 새로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일루와 일루 물어서 일루와 일루와 아씨 엿바닥 안 넣어? 와 미쳤다 못들어 너 염소가 그렇네 아니 진짜 못든다고 걸어서 가자 그렇지 갈까? 괜찮아? 오늘 그럼 여기서 한잔 더 하고 두 분 편지방 OX 결정하고 주무시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너 O 할거야 X 할거야? 나 X 그럼 기독님은 O 하실거야 X 하실까요? O 왜 X야? 너가 너무 자신감을 찾았어가지고 O 할거야 X 할거야 물어봤는데 당연히 O를 할거야 내 자신감 야 근데 왜 여기 안에 수영복을 왜 입고 있어 지금? 아 아 아파 X 아니 왜 시영복을 왜 입고 있어 아 야 너무 섹시하네 어떡해 오빠 어때 내가 거기까? X X 됐다 군맛 새콤 바꾸나다 맞아 맞아 사진 다 찍으신거에요? 네 그러면 두 분 오늘 이제 베이트 마무리를 해야되는데 지금 A4 용지랑 펜 준비했거든요 네 네 거기다가 오늘 두 분 진정성 있는 진짜 마음을 담아서 어? 그럼 이제 O나 X를 결정하는거에요? 그거죠 네 간단하게 적어서 오면 앞으로 카메라 외적으로도 연락을 할 의향이 있다 그렇죠 카메라가 꺼도 만날 마음이 있으면 O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졌다 없다면 X 지금 바로 써볼게요 한 장씩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졌다 왜 조졌어 왜 조졌어? 쫄리나? 아 나 약간 두 분 분 되잖아 형들아 간단하게 쓰면 되죠? 네 간단하게 난 진심으로 간다 응 우리 지금 만큼은 진짜야 응 음악 좀 잠깐 틀어도 돼? 응 아 야 약간 약간 감정 올라온다 무서운데 조진아 흐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나일지 몰라 조진아 조진아 같이 자야 되는 거 알지? 같이 자야 되는 거 아냐고? 어 어 자 그러면 편지를 이제 읽어주셔야 되는데 서로 편지를 교환해서 각자들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 제가 먼저 받고 읽을까요? 주기도 하시고 아직 열지는 마시고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네 네 기도 오빠에게 안녕 오빠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 돼줘서 고마워 오빠 덕분에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경험 하는 것 같아 나에게 이런 경험을 줘서 고마워 사실 OX 기준이 사귀는 거였다면 X 했을 텐데 카메라 꺼지고 나서도 연락할 의향이 있다는 거라서 나는 O를 선택할게 진짜 진지하게 둘이 술 한잔 하고 싶어 오빠 가게로 갈게 찡긋 아 그리고 내가 많이 버릇없고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귀엽게 받아줘서 고마워 라진이가 왜 쪼개는 거야 자 다음 이제 아저씨가 기동씨가 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무서워 진짜로 나 진짜 무서워 X가 여기서도 보여 못 버티겠어 우리는 연인보다는 친구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너는 누구한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인 것 같다 행복하길 바랄게 너 스스로를 더 대견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줘 와 진짜 진짜 성의도 없고 X에다가 성의 차이 보이나요? X됐다 너는 오늘 개침대나 아이 근데 카메라랑 꺼지고 나서 연락할 의향이 있다면 그럼 나도 그래도 오지 이게 OX의 지금 의미가 서로 달라 OX의 의미가 다른게 아까 정확히 찝어주셨잖아 사귀는게 아니라 카메라가 꺼지고 나서도 연락해볼 의향이 있다 라고 정확히 찝어주셨잖아 오빠는 쭉 안하고 있었구나 기동씨 몰랐던척하지 마시고요 기동씨 몰랐던척하지 마시고요 어 그니까요 어떤 이야기는 두 분이서 카메라 꺼지고 알아서 남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옷 좀 갈아입어도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툭툭해고 너무 큰 산타왔다 잘 주무셨어요? 네 잘잤습니다 뭐 도와줄까? 아니 아니 저녁 다 났어 어? 어? 어 여기도 넘어갔는데 넘어간다 이거 진짜 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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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서울 도착하면 두 분 헤어지시는 거예요? 네 다른 FD 약속은 없나요? 네 어? 아 왜 없어 내가 X를 확인했지만 얘네보고 난리내려줘 아 번호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입사 밖에 몰라요 아 여러분 이거 안가잖아 거쳐가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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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 안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고 어린이도 조용히 하라는 관계로 촬영 여기까지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